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보수 진영 뿐만이 아니라 여권 진영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재명인의 마을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해서 국민 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A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엉망이 돼도 홍남기가 날뛰어도 검찰이 쿠데타래도 문재인을 지지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면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수천만 국민들이 추운 날 촛불을 들면서 심판했었던 박근혜를 사면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제 문재인에 대한 나의 지지를 거둔다. 그도 이제 또 다른 적폐임을 선호한다면서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B 지지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문 대통령 및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했는데 박근혜 씨 사면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정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철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명확한 사면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관철에 노력이 없으면 문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으로 여겨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철회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지자도 이재용 박근혜 사면 등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보수 진영하고 이번에 다를 게 없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민주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고 앞으로는 정치에 관심을 끄겠다면서 이번 선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주변인들에게 이재명 지지해달라고 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고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더 이상 가지지 않겠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유명 이재명 지지자들의 공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은 태도를 분명히 밝히라라고 촉구했으며 만약에 이거를 찬성하면 저는 이재명을 안 찍을 것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으며 제가 민주당을 수구 세력으로부터 방어해주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혁을 밀어붙인다라는 조건부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로 잘 알려진 낙곰수 출신의 김영민 역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촛불 시민을 능욕을 한 것이라면서 그래도 대통령은 땀 마음이시겠지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는 촛불 시민에게 보내는 아직도 나를 지지하네라는 사인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촛불 시민이 우승과 하긴 이런 X같은 사면 결정을 하고도 문프의 대선 승리를 위한 지략 운운하고 실드 치는 인간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정부 3기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고 이 무능하고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나는 문재인의 편이 아니라 촛불 혁명의 편이고 박근혜 사면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 반발은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4세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 단장인 안민석은 박근혜 사면 복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저는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면 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여권 진영에서는 여전히 촛불 드립을 치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국정 운영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번 정부가 뭐 이런 얘기할 자격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번 정권이 그렇게 자기들이 적패로 몰았던 정권하고 현 정권하고 차이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여권 진영의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스피커들의 꼴이 솔직히 더 웃긴다라고 생각이 들며 이재명 후보 역시도 여태까지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가지고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다가 이제 와가지고 본인의 목소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이 나오니까 한 발 빼는 모습은 역시나 기회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며 현재 이재명 후보의 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반대하는 줄 알았나 보다 뭐 이걸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측에서 24일 박 전 대통령을 정격 사면한 가운데 외신들에서도 이번 사건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신들에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 내년 3월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중론이며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AP 통치는 이번에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가지고 과거 권위주의 지도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장기간 복역하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도했고 또 AP 통치는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인한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번 사면을 활용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이번에 사면 결정이 보수 진영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은 진보 진영에서는 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로이터 통치는 이번 사면 결정은 보수 야당의 수많은 지지자들하고 정치인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내년 대선과의 연관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요미오리 신문은 이번 사면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청와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좌파인 문재인 정권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보수 성향인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으로 한국 내의 정치적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정당성 여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면의 정당성 여부가 정치적인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즈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하고 윤석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접전인 상황이라면서 대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특별 사면이 이뤄지면서 특별 사면이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영국의 BBC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배제해온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놀라운 발표라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정치적인 사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정권에서 적폐로 규정한 전 정권의 대통령들보다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신적폐가 훨씬 크고 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탈원정 과정의 불법과 위법성, 공수처의 민간인 불법사체 로그이라든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검찰의 정치 예속화,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채무 관리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이번 정부 아래서 다반서로 벌어졌고 또 윤석열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시 국민통합을 위해서 직권을 하게 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현 정권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야권 진영에 이러한 행보가 우려스러웠는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제외했다가 갑자기 분리 사면을 단행한 것은 이런 요인들이 내년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의심이 아니라 뻔히 보이는 수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이번 정권에 이런 뻔히 보이는 수가 현 정권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내년 대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